안녕하세요 현재 화면에서처럼 아름다운 배경에 자기가 원하는 글자 제 경우에는 석송을 엔드라고 넣었죠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이렇게 투명하게 넣어서 글자의 뒷배경이 투명하게 화면이 보이게 하는 그런 방법에 대한 강좌를 올려보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청춘남녀가 있는데 여기에 글자를 여기에서는 칼라를 넣었어요 글자의 색을 이렇게 칼라로 자기 마음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꿔서 우리의 사랑 영원하기를 뭐 이런 글자라든가 글자의 크기도 크게 작게 이렇게 움직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강좌를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지금부터 투명한 글자를 스마트폰의 여기 파워 디렉터 있죠 파워 디렉터 앱에서 구현시켜 보겠습니다 제가 미리 준비한 프로젝트가 있어요 프로젝트를 터치해 보겠습니다 터치한 다음에 프로젝트 편집을 터치합니다 프로젝트 편집을 터치해서 터치하면은 제가 이와 같이 파도 동영상과 그 바다에서 연인들이 두 사람이 있는 이런 동영상을 제가 구해 놓았습니다 여기에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글자를 넣으려면은 왼쪽에 여기 있죠 레이어 있죠 레이어 이것을 터치합니다 레이어를 툭 터치합니다 그리고 저는 여기서 사이블링크 기본이 있죠 기본 이것을 사용하면은 여러가지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택해 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플러스를 누르면 타임라인이 가져와집니다 플러스를 툭 터치합니다 그러면 타임라인에 이 글자가 왔죠 그래서 이 글자를 타임라인에서 툭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이렇게 화면에 눌러서 편집하기 라는 글자가 보여요 여기서 그대로 눌러서 편집해도 되고 텍스트 편집 이것을 터치해도 됩니다 저는 텍스트 편집을 터치하겠어요 그리고 저는 여기서 글자를 넣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자기가 원하는 글자를 넣으면 됩니다 사랑 사랑 다음에 감사 그리고 행복 이렇게 한번 넣어 보겠어요 자 이렇게 글자를 넣고 넣은 다음에 오른쪽의 부위 있죠 이걸 터치해 가지고 저장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글자가 이렇게 왔습니다 글자가 이게 왔는데 이렇게 왔습니다 이 글자를 색깔을 넣어야 되겠죠 그래서 타이틀 디자인에 있죠 이리로 갑니다 타이틀 디자인으로 가서 여기서 글자 텍스트의 색상이 지금 선택되어 있어요 여기서 색상을 블루 아니면 그린으로 해야 돼요 저는 이 색을 넣겠습니다 그린으로 넣겠어요 그린으로 넣은 다음에 여기 글꼴 있죠 글꼴은 서체잖아요 서체는 가능한 큰, 큰, 굵은 그런 서체를 넣어야 돼요 그래야 되면 투명한 것이 확실하게 드러나겠죠 글자가 투명한 것이 그래서 글꼴을 터치한 다음에 쭉 내려갑니다 굵은 글자를 찾아납니다 저는 여기 한 170개 정도의 설치를 추가로 제가 넣어 놨습니다 설치해 놨어요 여기에 대한 설치 방법은 따로 강의할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원하면 추가 설치도 해드리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쭉 내려가서 봉고딕이 조금 더 나왔는데 봄명조 헤비 이걸 넣어도 되고요 저는 여기서 잘난체 이걸 한번 넣어 보겠어요 잘난체 잘난체를 한번 넣어 보겠어요 잘난체를 넣었어요 그린 화면에 보세요 좀 글자가 굵어졌죠 이렇게 자 여기서 저장을 합니다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또 타이틀 디자인으로 갑니다 타이틀 디자인으로 가서 테두리를 꼭 넣어야 돼요 테두리를 테두리 색깔이 나중에 투명이 되면 보이게 됩니다 테두리를 터치합니다 테두리는 테두리 1과 테두리 2가 있는데 테두리 2까지 넣으니까 글자가 좀 지지분해지더라고요 그래서 테두리 1을 선택한 다음에 테두리 1만 넣어 보겠어요 테두리 1에서 일단 검은색을 한번 넣어 보겠어요 이렇게 여기 검은색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크기는 이것을 슬라이더식이니까 동그라미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져가면 검은색의 폭이 크기가 커집니다 저는 이 정도 하겠어요 자 이렇게 하고서 다시 또 왼쪽 상단에 뒤로 가기 이걸 터치합니다 뒤로 가기가 뒤로 가기도 되지만 저장도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저장을 한 다음에 다시 글자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 키프레임 변환이라는 게 있죠 이 키프레임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글자에는 여기 보세요 글자에는 크로마키가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바로 크로마키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동영상을 만들어야만 크로마키가 가능합니다 파워 디렉터에서는 현재에서는 글자에 대한 크로마키 기능이 없어요 자 그래서 키프레임을 키프레임 변환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핵심은 요 아래도 있지만은 요것이 핵심입니다 요게 요 부분이 핵심이요 요 다이아몬드를 딱 선택합니다 선택한 다음에 그러면 여기에 타임라인에도 요 다이아몬드의 절반 정도가 보입니다 반쪽 정도가 그래서 화면에서 이 글자를 이렇게 이동시킵니다 저는 여기 정도 갖다 놓겠어요 그리고 다시 타임라인에 보세요 타임라인의 플레이 헤드를 중간 정도 갖다 놓겠어요 요렇게 중간 정도 갖다 놓겠어요 그리고 저는 글자를 이동시켜서 가운데를 가져온 다음에 글자를 좀 크게 만들겠어요 크게 만들고 그리고 저장하고서 다시요 다시 키프레임으로 갑니다 가서 아까 여기까지 왔는데 제일 앞에서 중간 정도 여기 왔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마지막에 놓고서 글자를 왼쪽으로 이동시킵니다 왼쪽으로 이동시키면서 글자를 작게 이렇게 이동시키고 행복이란 글자만 보이게 하겠어요 그리고 왼쪽 상단에서 뒤로가기 터치해서 저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플레이 시켜 볼게요 사랑, 감사, 행복이란 글자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죠 이동하는 속도가 빠르면 타임라인에서 이 글자를 조금 늘려줍니다 늘려줍니다 그 다음에 이 가장자리가 검은색이잖아요 이걸 복제를 해가지고 가장자리 색깔을 다른 거로 바꿔 보겠어요 여기 선택된 상태에서 여기 복제를 하고 있어요 복제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복제가 돼서 세로 하나 더 생겼어요 여기 자 보세요 여기 사랑, 행복, 감사를 이 두 번째 복제한 것을 터치한 다음에 가장자리 색을 바꿔 보겠어요 타이틀 디자인으로 갑니다 타이틀 디자인으로 가서 테두리로 갑니다 테두리가 현재 검은색이죠 이것을 다른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지금 이제 테두리 1이 선택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저는 이 색깔 이 색깔은 같은 게 이러니까 안 되겠네요 여기 빨간색이 있고 이 색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이건 어떨까 싶네요 이걸 선택했습니다 이 색을 선택해서 가장자리를 색깔을 바꿔주세요 그리고 저장을 합니다 저장하기 전에 잠시요 지금 테두리 1만 했거든요 테두리 2까지 하면요 화면이 굉장히 지지분해지더라구요 그래서 테두리 2는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보면 프레이로 해보면 이렇게 흘러갑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것을 이제는 출력을 합니다 여기서 출력은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이죠 오른쪽 상단의 아이콘을 터치한 다음에 출력은 갤린의 SD카드의 제작 이걸 터치해야 되겠죠 이걸 터치한 다음에 해상도는 F-Fuel HD 1080p 5를 선택합니다 유튜브에 최적화하기 위해서 그리고 제작을 터치합니다 제작을 터치해서 출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출력이 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글자는 바로 그것이 크로마키가 안 돼요 크로마키가 안 되기 때문에 출력을 해야 됩니다 출력을 할 때에 크로마키한 것을 그대로 거기서 출력하면요 글자 배경에 자기가 원하는 그 화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탕에 원래 있던 영상을 그대로 두고 지금 현재 출력한 것을 그 위에 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크로마키를 자 이렇게 출력이 되었어요 플레이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 하면은 이렇게 나왔죠 여기에서 크로마키를 바로 하면은 이 글자가 글자 뒷 배경이 검게 나오겠죠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이 글자를 여기서는 아까 우리 작업하던 거기잖아요 글자를 여기 다 지워버리겠어요 지워버리고 바탕에 원래의 그 영상을 두어야 됩니다 영상을 두어야만 글자를 크로마키하면은 그 글자 뒷 배경이 검게 나오지 않고 이 동영상의 뒷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까 출력한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여기 레이어를 터치합니다 두 번째 레이어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레이어 아이콘을 터치한 다음에 여기서 비디오를 터치해야 되겠죠 우리 비디오를 조금 전에 출력했으니까 비디오를 터치한 다음에 아까 출력한 것은 파워 디렉터라는 폴드에 저장이 됩니다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여기서 플러스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플레이 해보면은 화면에 이렇게 보여요 그 뒷 배경은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동영상이 되어야만 크로마키가 가능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선택한 우리 출력한 요 동영상의 여기 잖아요 요거에서 요 조절점을 눌러서 뒷 배경과 크기를 똑같게 만들어져야 됩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원래 동영상을 두고 아까 출력한 것을 그 위에 덮어야 됩니다 이렇게 덮은 다음에 이것을 선택해서 하면은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 크로마키라고 있어요 여기에 크로마키 이것을 터치합니다 터치한 다음에 여기 스포이드 있죠 크로마키를 하기 위해서는 스포이드 이걸 터치합니다 툭 터치하면은 화면에 이렇게 스포이드가 생겨서 요 스포이드를 눌러서 글자의 색에 딱 갖다 놔야 됩니다 그렇게 갖다 놓고 손 떼면은 이렇게 투명으로 되어버려요 그리고 뒤로 가기 아이콘을 터치합니다 저장이죠 터치한 다음에 제일 앞으로 가서 플레이 해 볼게요 플레이하면 이와 같이 이 글자의 배경에 화면이 그대로 보이죠 이렇게 이렇게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해 볼게요 아까 우리 테두리를 바꿨잖아요 앞에 것은 검은색이고 이건 또 컬러로 바꿨죠 이와 같이 글자를 이렇게 검은색을 한다던가 혼 다른 컬러로 해서 글자를 투명으로 만들어서 화면에 보이게 이렇게 화면에 보이게 할 수가 있습니다 이상 파워디렉트에서 글자를 투명하게 하고 테두리만 보이게 하는 빵보에 대한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